엠코라 한번 찾아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사로는 감옥인가 만날 일 없네 매일 그리운지 어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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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로 만나 헤어진 걸 이 것만 찾지 못할 운명인 걸 우리 하여 나 쓰라기 내 마숨 눈물에 쳐져 내 말 피 울어도 맺지 못할 걸 내 말 피 울어도 맺지 못해 내 말 피 울어도 맺지 못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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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